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웃으면서 달려보자 할 때는요. 옆사람 보면서 잘한다 해준거에요. 웃으면서 달려보자. 푸른늘. 오른쪽부터. 푸른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. 나를 가리키는거에요.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디. 이렇게 하시는거에요. 1장만 다시 한번 다룰께요. 어떻게 시작했어요? 그렇죠. 이렇게 시작했어요. 시작!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. 나는 안 울어.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. 옆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늘. 푸른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.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디. 자 그다음에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냐. 펭귄 자세를 해주시고 어깨를 아까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는거에요.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. 자 이것도 옆사람 보면서 가보겠습니다. 시작!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. 쓸쓸해지면 똑같아요. 울게요. 쓸쓸해지지만. 그럴 때는 얘기를 나누는 줄 알 때는 하! 하! 이렇게 4번 해주시는거에요. 시작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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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 속에 나 하고 할 때도 이렇게 나를 바라보세요. 거울 속에 나 하고 유통~!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웃어 라에요. 박장제술 하는 거에요. 옆사람을 웃으면서. 한 번 더ск till halfway에요. 울 거에요. 어떻게 하냐? 앞사람에 팔을 붙잡고 울어주신거야. 시작! 그럼 마지막에 캔디 캔디야. 앞사람을 보면 해주는거야. 시작! 캔디 캔디야. 자 우리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하죠? 나 혼자 있으면 다시 한 번 가볼게요. 시작!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마 하! 하!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고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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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!! 하! 하!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